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출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출구 길민규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출구는 지난 6일 민선 7기 공약 추진사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의 공약 성과에 대해 공약 이행평가단에게 최종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일자리와 교육, 복지, 안전 그리고 건강 등 11개 정책 분야와 57개 공약사항 그리고 150개 세부 과제에 대해 상세히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141개 추진 공약이 94%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건도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김정식 미출구청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출구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직원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출구의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약들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출구는 올해부터 장기 요양등급 판정 외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장기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보행기를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미출구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 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의료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신지까지 연중 접수받습니다. 네.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일정도 들어볼게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출구는 구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미출구 소식지 나이스미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구독은 카카오톡 앱에서 미출구 소식지 나이스미추를 검색해 나이스미추 채널을 추가하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미추에는 구정 소식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복지, 생활정보, 일자리 관련 등 다양한 미출구 관련된 소식들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 소식지로만 구정 소식을 배포했었는데요. 이제는 종이 소식지와 병행해 모바일로도 제공돼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카카오톡에서 나이스미추를 검색 후 나이스미추 채널을 꼭 추가하셔서 생생한 구정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나이스미추 채널을 추가했었는데요.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